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국면에서 그래도 K-방역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수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낙폭이 좀 덜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0.5% 혹은 1% 마이너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내수의 부진 그리고 수출의 부진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아마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를 오랜만에 모셔서요. 하반기 우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주식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영무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런데 작년부터 쭉 모시면서 비교적 보수적인 경제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LG경제연구원이 갖고 계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올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다른 전망기관들처럼 생각하는 그대로 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전망치를 내놓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망하는 당시에 어려움을 반영해서 내놓는 것처럼 저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 전망은 LG경제연구원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뭐라고 하나요? 수정을 하시거나 그런 건가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하는 전망치에 크게 이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 이전에 나왔었던 한국은행의 올해 마이너스 0.2라든가 0%에 가까운 성장률 수치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게 제시를 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0.5 이렇게 전망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바꿀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한국은행마저도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정부 사이드니까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목표치라는 어떤 성격을 더 많이 가지니까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행은 꼭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해외 아이비 쪽과 우리 정부 중앙은행 간의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까요?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망기관들의 수치를 보실 때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수치보다는 다른 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0%냐 마이너스 0.2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이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수치를 내놓을 때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서 안에서 상정을 한 코로나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나 전망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생긴 위기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기 추이는 전적으로 코로나에 달려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전망 기관들이 전망치를 내놓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우리는 가정을 하고 이번 수치를 내놓았는가 하는 그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던 국내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IMF와 같은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의 보고서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요. 가령 하반기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과 같은 경제적인 방역 제한 조치들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깔고 내놓은 수치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온 수치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내놓은 마이너스 1% 성장률 전망은 어떠한 가정에 근거를 한 것이었냐면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크게 좋아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인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죠.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여기 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게 4월 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진우 진행자 분께 제가 권위를 드렸던 것이 저 같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이럴 때에는 차라리 코로나의 진짜 전문가에 해당되는 감염, 방역, 백신 전문가 분을 이 방송에 모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위를 드렸었고요. 아마 그 직후에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신 것처럼 모셔서 몇 번 들었거든요. 참혹합니다. 설탕물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 전문 기자를 모셨더니 그냥 공포가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럴 때에는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야기 역시도 사실은 4월 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는 진짜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소스, 믿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기반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내놓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많은 기관들의 전망치는 제가 보기에는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소스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4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는 잘 모르죠.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령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령 4월 초에 제가 기억나는 발언은 오명돈 우리나라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리셨던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시고 옆에서 병상에서 지켜보셨던 의사분들의 커미티에서 나온 이야기죠. 거기에서 그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상황이 진정되려면 국민의 60%가 항체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60%가 항체를 가지는 방법은 사실은 둘밖에 없죠. 걸렸다가 낫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거나 그런데 그 백신과 관련을 해서 12개월에서 18개월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게 그때부터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쪽 분야 전문가 분들 특히 미국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자료를 보면 18개월이라고 하는 파우치 박사의 전망도 낙관적인 전망이었다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이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과 관련된 경제 얘기 케이스들을 다시 뒤져본 거죠. 예전에 메르스대는 저도 보고서도 쓰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던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로아 같은 케이스들과 전혀 달랐고요.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100년도 더 전에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스페인 독감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면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3번의 사이클이 왔었고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 사이에는 4 내지 5개월의 시차가 있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사이클이었다. 그러한 자료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방송에서도 상황을 낙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저처럼 경제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보다도 질병이나 감염 백신 전문가 분들 중에서 또 진짜 믿을 만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던 겁니다. 많이 모셨어요. 모셨는데 경제 혹은 금융시장에서만 생활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만 컨텐츠를 보셔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박사님께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좀 위기 국면이라고 하니까 절체절명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락다운이라고 하죠. 그런 걸 시행한 거죠. 우리나라가 초창기 유럽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최악의 국면. 그게 뭐 최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제를 유럽 여러 나라들이 봉쇄했었죠. 뭐 독일, 이탈리아 뭐 할 거 없이 그렇죠? 네.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경제가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어제도 전화를 좀 많이 받았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단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와 3단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강제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3단계에서조차도 권장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났었던 진짜 셧다운이나 락다운 한마디로 일종의 외출 금지와 같은 조치가 아닌 거죠. 아, 우리나라의 3단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나라의 3단계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나 유료전과 같은 외출 금지에 해당되는 조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민간 내수 소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권장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민폐라는 표현이 적당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입을 수 있는 데미지 이겁니다. 가령 내가 만약에 확진자가 되었을 때 내가 다니는 직장 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 내지는 단지 동네에서 우리 집이 확진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거나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확진자 부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러한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료전처럼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커패스티를 넘어서 입원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공포라고 하는 것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굳이 정부가 3단계 조치를 내놓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그게 현실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진해서 외출 외식 쇼핑 같은 걸 안 하는 거죠. 확실히 지난 주말에 사람들이 밖에 덜 나가더군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정부가 3단계 조치를 내놓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왔던 락다운이나 셧다운에 해당되는 조치가 나온 셈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영업자 그리고 민간 내수 소비 제품을 파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에 그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증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단계 수도권에서 2주 동안 해도 어쨌든 KB 증권 같은 데는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을 거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걸 봤어요? 네. 이게 사실은 2단계, 3단계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자제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지. 이런 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서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2, 300명대로 딱 넘어섰을 때 저도 그렇고 저도 출근할 때 그러거든요. 식구들한테 야 어디 가급적 나가지 마.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약속 같은 거 다 치솟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는 치명적이잖아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월 방송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정책 당국이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할 것 같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딜레마인데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제한하면 할수록 확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경제가 죽죠. 그런데 경제가 죽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제한 조치들을 풀게 되면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정책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때도 미국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자신의 가장 큰 치적을 경제라고 생각하는 트럼프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먼저 이러한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려고 할 테니까 사람은 죽어도 경제를 죽일 수는 없다. 사실 그게 현실화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경제적인 제한 조치가 코로나의 심각성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해제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재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딜레마 상황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돌아온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봤었던 경제 전망이 하나 있는데요. 심지어 IMF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OECD가 6월에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이전 전망과 상당히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OECD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OECD 6월 전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서 강조했었던 코로나에 대한 가정 코로나가 두 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인 시나리오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의 이름을 더블 히트 시나리오로 했고요. 그리고 한 번만 겪고 끝날 가능성을 싱글 히트 시나리오로 해서 그 이전에 나왔던 다른 경제 전망들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것이 메인 시나리오인데 코로나가 악화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메인 시나리오 안에 싱글 히트와 동등하게 더블 히트 시나리오를 넣은 전망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망 수치가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더블 히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7% 중반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싱글 히트가 얼마였는데요? 싱글 히트가 마이너스 5% 그럼 2%포인트 더 내려간다? 싱글 히트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1.5%포인트 정도 더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수치가 우리나라가 더블 히트일 때 마이너스 2.5였는데 최근에 이것을 다소 수정을 하면서 마이너스 2%로 조금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대일 때 중국이 마이너스 3%대 일본이 마이너스 7%대 미국이 마이너스 8% 그리고 유로전이 마이너스 11%대의 수치를 내놓아 왔었죠. 더블 히트를 하면? 더블 히트일 때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수치가 왜 눈길을 끌었냐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 수치를 2분기에 발표하는데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까? 전분기 대비 연률이라고 내놓죠. 맞습니다. 그런데 2분기의 상황이 전년 동기비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9%대였어요. 얼추 맞네요. 얼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메인 시나리오에 넣은 것도 눈길을 끌지만 사실은 2분기에 미국이 겪을 상황을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게 맞춘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입각했었을 때 눈길을 끄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의 수치가 그나마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4월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중국은 발병지로 지목을 받고 있지만 가장 먼저 거기서 빠져나왔고 지금도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미국, 유로중과 같은 다른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지금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월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때도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회복되고 상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는 그러한 패턴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블 히트 상황이 진짜 연출이 된다 진짜 연출이 된다는 전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별로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애초에 경제라는 측면에서 쭉 빠져서 그냥 옆으로 기어버리는 L자형이 거의 유력하군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쓰시죠.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지만 사실은 4월 때만 해도 V자 얘기 많이 하셨었고요. 나이키자 얘기도 있었고 L자도 있었고 요즘은 K자도 얘기하더군요. K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W자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W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유는 상반기는 어쨌든 2분기까지도 미국이나 유로존에 어려움을 겪는데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들이 3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2분기에 겪었던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어쨌든 간에 방역 제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풍기 효과 같은 베이스 이펙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다수나마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는 분기별 성장률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W자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가 W자에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그 국면이라는 얘기신가요? 4분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W자라고 할 때 두 번째 트럼프 바닥이 첫 번째 트럼프보다 얼마만큼 낮을까 높을까 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구분이 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은 그런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색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런 거죠. 주가가 10% 빠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0% 상승을 했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되느냐? 아니죠. 가령 이런 거죠. 100이었던 상황에서 10% 빠지면 90이죠. 90에서 10%로는 99죠. 99죠. 여전히 100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의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성장률 GDP의 1% 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되면 V자 반등이고 원상회복을 한 것이냐?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봐야 되는 것이 GDP의 레벨, 경제활동의 절대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제가 올해 6월에 나왔던 OECD 전망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 더블 리트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싱글 리트 코로나가 한 번만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조차도 OECD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를 세계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성장률 자체보다도 사실은 GDP의 절대 레벨과 같은 경기 수준을 참고하시는 것이 경기 흐름 판단에 있어서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경기 대응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벌써 다 써버렸더라고요.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다시 일각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뭔가 경기 대응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작년 말 하반기쯤 방송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때도 경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 대응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정보 재정지출은 최대한 아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통 민간기관, 민간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기업연구소에 있다고 한다면 기업한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니까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원하고 권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끈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지난해 말까지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정부 재정지출은 최대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다르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 기업, 자국 산업이 가만히 놔두면 망하고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 어떻게 쓰는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만 더더욱 그러한 부분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거죠. 올해 1차 추경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추경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번, 세 번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 했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 질문을 그때도 많이 받았었는데 재난지원금 한 번 주고 나면 또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코로나의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높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은 덜 거치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돈을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는 부분은 모두 다 정부 적자고요. 그렇죠. 빌려야죠. 채권 발휘. 집어넣어서 빌리든 다르게 빌리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금을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내실 의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나 그렇죠. 인기가 없는 정책이니까.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살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만 저희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돈이 아주 소중한 국가의 돈이고 세금으로 거두지 않는다고 하면 빌려야 되는데 영원히 안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녀 세대가 언젠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갚아야 되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세대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재정 지출은 불가피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돈이 단순히 그냥 올해 경제 성장 수치를 좋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보다 더 의미 있게 경기가 반등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이 맞는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트렌드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쪽에 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나 제 통장에 몇 십만 원씩 꽂아주는 거 하지 말고 잘 써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콤하긴 하다는데 그 유혹이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굉장한 유혹이래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소비가 위축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다고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한 번 했으니까 또 하기는 쉬워졌죠. 하지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 어렵죠.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가 데이터가 생긴 셈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의미 있게 효율성 있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재정집행 안 쓰는 게 최고 자산을 물려주지 부채를 물려주는 건 안 좋은 건 확실한데 안 쓸 수는 없다는 전제를 하셨으니까 다만 잘 써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빠 세대 어쨌든 이렇게 현명해서 여기서 나온 이득으로 빚 갚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또 현실의 세계를 가보면 야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 하나 샤시는 분들 뭐 지금 조금 나아진다 그러더니 그냥 또 폭삭이란 말이에요 지금 식당이 말이죠 그냥 뭐 두세 테이블 정도밖에 안 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뭐 그냥 장도 좋고 뭐 그래서 여의도만 해도 뭐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주석소에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싹 해졌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포커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을 너무 넓히거나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지역 계층에 주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쪽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대부분은 사실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정부 3차 추경까지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세트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지원 규모가 13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많은 부분이 대출로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한창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빌린 돈, 부채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렇죠 빚에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차 대조표 불황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일본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 중에서 차변 쪽에 해당하는 자산 대출을 받아서 샀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산 쪽이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대차 대조표가 악화된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든 금융기관이든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부채 쪽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부채가 늘어서 대차 대조표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되면 결국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줄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의미있게 회복되어야 되는 시점에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의미있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이상보다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가 만약에 돈을 써야 되고 그 돈을 의미있게 쓰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도움이 절실하고 필요하신 분들을 스크린링 해낸 다음에 그분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이 아니라 미국처럼 그냥 몇백만 원을 들이셨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폭증한 부채 때문에 가계가 돈을 쓰지 못하고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건 정부 정도로만 막아보자 어쩔 수 없다면 사실 그 부분은 또 다른 이슈인데요 앞서 추경이 반복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드렸던 이야기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정말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말에 GDP 대비 37%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3차 추경까지만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43%대로 올라왔고요 분명히 올해 안에 45%대까지 갈 겁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이 잘 안 거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돈을 쓴다고 한다면 조만간 50%대에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로존, 일본처럼 기축통화나 국제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죠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에서 50%대인 국가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 단계가 낮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이 정도 비율을 가진 신흥국들의 평균 국가 신용 등급은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AA0 국가 신용 등급보다도 몇 단계 더 아래입니다 결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지표만 중시한다고 한다면 몇 년 안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적어도 한 두 단계 내지는 몇 단계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돈을 쓸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껴 쓰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그 속도를 챙겨가면서 돈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실물 경제를 보는 조영호 박사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L자인지 W자인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주위시장은 V자도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V자예요 그리고 통상 V자라는 게 뭐 이렇게 해서 고점은 그 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낮은 것도 V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잡힌단 말이에요 경제를 보는 시각으로서 자산시장을 보시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역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금융과 실물의 괴리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1분기 동안 풀었었던 돈의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3개 분기에 걸쳐서 풀었던 돈과 맞먹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관심은 그 영향이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 극심한 인플레가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고요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디플레다 심지어 부채와 결합된 데트 디플레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성장 장기 침체 기조 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강조를 한 것처럼 아주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물건을 사줄 만한 유효 수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만한 유효 구매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풀리더라도 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풀린 돈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될 텐데 아마 그 결과는 단기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들은 어떤 기대가 형성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쪽에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자산이 되겠죠 네 그러한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대변되는 전반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주택이라던가 특정 섹터 기업의 주가라던가 금이라던가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죠 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그게 평평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집 모든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모든 섹터 모든 기업의 주식이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업종 어느 섹터가 유망할 것이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느 동네의 집값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산 가격으로 실현돼서 반영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호 박사님께서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분은 제가 바로 이렇게 질문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뭘 사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코노미스트 경제연구원에서 거시경제를 보는 분이니까 차마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는 쭉 맥락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한번 보십시오 또 부동산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야 저 아파트 저렇게 비싸도 돼? 그런데 그런 류의 가격 상승이 사실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기에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이나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주목하는 부분 사실은 다른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특정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돈이 빠지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나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긴 가되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거칠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당국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준비는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거시경제에 대한 쭉 백그라운드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을 모시고 추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가운데서 우리 경제는 어느 좌표를 찍을랜지 그리고 경제성장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사업의 주체인 기업들이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될 일도 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바쁘셔서 자주는 못 모시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이렇게 경제를 좀 점검해 주셨으면 저희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3개월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와 함께 했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 가지 마십시오 예고해 드렸죠 잠시 전화를 말씀 드리시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의원과 함께 그룹을 포트폴리오 직접 짜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